머리에 왁스 칠하셨나봐요 멋있네요 머리에 왁스 칠하셨나봐요 멋있네요 저는 항상 방송할때 여러분들한테 잘 보려고 왁스 칠하고 와요 마지심슨? 그거 촬영장에서 매니저님이 얘기하시던데 심슨 닮았다고 좋은거죠? 좋은거 짓지 흡수 제끼여 여러분 시즌 아 뭐야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돈에 빵이랑 우유랑 감기약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돈에는 스킨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회에 갱플스킨 하나 사놔야되는데 감사합니다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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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도벽하러 가지여어어어어어 없냐? 없네 자식 질거 알고 안들어오는거 봐라 야이 노래 꺼야겠다 흡수 기억나 설마 안 들어왔냐? 노래 끄는 사이에? 오케이 흡수 감기약 당연하죠 감기.. 내일 아니 아 감기약 당연히 사죠 여러분 장난해.. 장난하러 한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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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채팅창 읽다가 딜기도 하겠어 아 짜증간다우 한번 더 때린다 따콩 짜식아우 도망간다 아 짜증나우 부패 빠졌다우 아이씨 이쪽어와가지고 빠긴데 나 기억나 땅깨야 돈 줘라 90원 고맙 땡 때릴 듯 말 듯 땅깨야 땅깨야 마나 포즈션 바로 빨아주고요 또 어차피 1렙 스킬 없잖아 친구 말해줄거야 아 빵이야 이 쓸뜻말 듯 쓸뜻말 듯 느낌 뭔가 매력적인 느낌 낭개 때 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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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흐흐흐 쟤 쟤 귤 한번 먹어주고 아니 아 진짜 짜증나 너 이거나 먹어라 빵이야 한 번 더 빵이야 안모빙 피해주고 먹을 때 빵이야 안됐다 말해줄거야 넌 지켜줄래 어 이형 퍼펙트 오브 퍼펙트 이였는데 방금 아 너무하시다 진짜로 오 딴개야 아 마나 너무 많다 이 친구 정글러 뭐해 정글러 정글러 뭐해 그렇지 정글러 귤이다 이 자식아 아니 우리 정글러 오면 죽잖아 내가 죽겠는데? 다이브 각인데 이거? 흠흠 안돼 안돼이 아 그는 갔습니다 다이브 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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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트리플 켈! 아니 이거 탑이 다 만들어놨잖아요, 다이브에서 베이가 타워 3대 만들어놓고 미쳤네 탑 진짜 어디야? 아니, 궁 따줄게 궁 믿고 해, 왜 이렇게 쫄아있어? 잔뜩 쫄아있네 뭔일이었대? 아이고! 아 나 스마트키 아니야! 짜증난다! 아 진짜 짜증나, 스마트키 아니라서 못 잡았어 보신 분? 스마트키 차이 이속 빨라진 상태에서 가만히, 가만히 먹을 때, 아 이 자식아! 누가 이득일까? Q 교환, Q텁 교환하면? 신 뜬다, A 이득이죠 세마리 어떻게 먹을 건가? 어떻게 먹을 건가? 못 먹죠 어떻게 먹을 건가? 아 이거 뭐야, 사거리 안됐어 아니 이거 패치 해놔야 돼 10원이네 세주안이 오냐? 세주안이 오냐? 이거, 베이가 궁 기본 스킬이랑, 저스킨 궁이랑 Q가 뭔지 모르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세주 오면 죽긴 하는데 그냥 오면 죽어야겠다 안온다는 가정아야 인사하는거야 끄흐흐흐흐흐흐흐흶 Entonces, 안온다는 가정아야 하지 그만해라 아, 진짜로 어허! 요! 브로우! 요! 브로우! 살려달라! 브로우! 오케이! 먹고 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바다 먹을만해 뭔 일이었대 우리 미드 가지! 이야! 도망가지! 이야~~~ 게이득 봤죠? 라인 민상탠데 이 친구 CS 버리고 게임하죠? 흐흐흐흐 크로백해주래? 안해줄거야? 흐흐흐흐 흐흐흐 아 라인 바꾸지마 흐 흐흐흐 윽 뱀아! 2차까지 가라 공으로 도와주게 지우징거려봤자 소용없다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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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OO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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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심지어 빨렸다. 아, 짜증나. 아, 아, 아. 들어와. 아, 이거 세조안이 냄새 542만%인데. 탐캐치 궁이랑.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도저한다 도와주어어어 흐이.... 예... 아 뭐해 정글 아 진짜 저 더 들어가가지고 나까지 죽었잖아 아 짜증난다 잡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있다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진짜 잘하는 정글러들은 탑이 위급할때 와줘야되요 근데 항시 위급한데 항시 안오잖아 넘어도 아니 이 친구 패기가 기가맥혀 기격 방금 빨렸다 인정 천천히 이러세요 자지마 땅께여 자지마 하드다이 자식아 마나포션 귀찮으니까 먹고 쿨 되니까 먹어주고 우리 정글 죽어주고 베스트 알아서 잡겠지 혼자 터 밀어야 되나 큐 술통 기다렸다가 큐 아 한마리 못먹었다 손해다 넌 뭐야 뒤태리야? 어쩌라고 아 야 쇼 오케이 뭐야? 나 둘통 깔아는데 기자식아 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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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짜증나 아, 심리전 쳤어 아니, 1절만 하자 1절만 야, 미키 오지게 끌고 있다 빨리 와라 지금이나! 으아아아 헤헿 헤헿 이게 어그로지 헤헿 3기초 오면 죽어줄게 3기초 오면 죽어준다. 빨리 와라 끝났다 헤헿 아, 돈에 감사합니다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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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헿